자 녹화하다가 좀 끊겼어요. 그래서 그가 득점한다는 he scores죠. 그가 득점한다는 he scores인데 그가 득점하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do 또는 does가 숨어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he니까 보다시피 does가 숨어서 끝에 s가 있죠. 그러면 여기 있던 does가 do 말고 does가 이렇게 앞으로 갈 거구요. 그래서 그는 또 골을 득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score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여기에 있던 s가 달려있던 does가 앞으로 갔으니까 여기에는 s가 없어지구요. does he score 그가 득점하니 한 다음에 뭐 a goa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 그는 골을 득점하지 않는다에요. 그래서 그는 득점한다 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그는 득점한다 였으면 he scores죠. 그러면 득점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되고 not을 집어넣으면 되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다? 자, he 여기 있던 does하고 not 하고 합쳐지겠죠. he doesn't score 가 만들어지겠죠. he doesn't score 하면 득점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he doesn't score a goa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는 절대로 골을 득점하지 않는다. 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그래서 그는 득점한다 부터 또 생각합니다. 그는 득점한다 라는 표현은 he scores죠. 근데 여기다가 그냥 그냥 득점하지 않는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not을 집어넣어서 doesn't score 만들면 되지만 절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좀 달라요. not이 아니고 never를 집어넣어야 되구요. never는 does하고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득점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he never scores a goal.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절대로 조금 더 득점하지 못한다는 걸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he never scores a goal.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오직 마당에서만 플레이한다. 그러면 자, 플레이하다 라는 하나씩 플레이죠. 그러면 그가 플레이한다. 나는 플레이한다. 그러면 I play. 네가 플레이한다. You play. 우리가 플레이한다. We play. 그들이 플레이한다. They play. 이렇게 지금 방금 봤던 day 라든지 we 라든지 우리 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 we. 그 다음에 너, you. 그 다음에 나, I. 얘들은 하다시의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면 돼요. 근데 여기는 he죠. he. he니까 he나 she나 it. 만약에 뭐 그녀가 플레이한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오직 플레이한다도 마찬가지. 뭐 he도 he plays. he plays 해야되고 she도 마찬가지. she plays. 이렇게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원래대로 돌릴게요. 여기다가 그냥 only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only. 오직이란 뜻이죠. 오직이 only죠. he only plays. 그 다음에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his yard. he only plays in his yard. 그러면 그의 마당에서 라는 또 질문과 대답을 하는 거. 어디에서 플레이하니가 되겠죠. 그러면 그의 마당에서 라는 말은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묻고 답하는 말. 잠깐만요. 묻고 답하는 말. 요 대답 듣고 싶어서 요렇게 물었고요. 그러면 in his yard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한 다음에 여기 있던 묻는 말이니까. does가 또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does he only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play. where does he only play? 요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어디에서 오직 플레이 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where does he only pla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설명했냐면요. 요런 것도 설명한 거예요. 여기 does가 숨어있다. does가 숨어있다. d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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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가 숨어있는 거. 요런 것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요거 요 부분 빨간색 칠했는 거 있죠? 요거 to be, to play 요것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하다시 앞에 to가 있는 경우에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할 거예요. 자 먼저 a soccer star 하면 축구 스타죠? 그럼 여기를 조금 바꿔서 be a soccer star는 무슨 뜻일까? 그래서 축구 스타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쓸 수도 있고 축구 스타이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be a soccer star 이렇게 하면 자 근데 이 앞에다가 자 어쨌든 지금 be a soccer star가 하다시 된 거죠. be 동사를 사용해서 근데 하다시 앞에 이렇게 to가 붙으면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몇 가지 뜻으로 쓸 수 있냐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to be a soccer star의 뜻은 축구 스타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하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o be a soccer star는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 스타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다시 앞에 to가 붙으면 뭐 뭐 하 는 것 뭐 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뭐 뭐 하기 위한 뭐 뭐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를 붙인 것을 좀 어려운 말로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정사라는 것은 뭐 뭐 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뜻이 정해지지 않은 어떤 말의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금 봤다시피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to be a soccer star 아까 네 가지 뜻을 가르쳐줬죠? 기억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to be a soccer star의 뜻은 축구 스타가 되는 것 뭐 뭐 하는 것 그 다음에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하여 뭐 뭐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한 뭐 뭐 하기 위한 그 다음에 축구 스타가 되어서 뭐 뭐 해서 내가의 뜻 뭐 하는 것 뭐 뭐 하기 위하여 뭐 뭐 하기 위한 그 다음에 뭐 뭐 해서 이 네 가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정해질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정해진다고 했죠? 그래서 문장 속에 있는 것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자 I want to be a soccer star I want는 누가다네요 누가다 내가 원한다 그런 다음에 to be a soccer star는 이 네 가지 뜻 축구 스타가 되는 것 되기 위하여 되기 위한 되어서 중에서 뭐가 가장 어울릅니까? 조금만 목소리 낮춰주세요 축구 스타가 되는 것 내가 원한다고 했으니까 축구 스타가 되는 것이 가장 잘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to be a soccer star 계속 쓸 거예요 이거 그대로 쓰는데 이 뜻이 될 때도 있고 다른 뜻이 될 때도 있는 거 한 번 관찰해 봅시다 I practice to be a soccer star 하고 있습니다. 자 practice는 연습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I practice의 뜻은 누가다? 내가 연습한다. 자 그 다음에 to be a soccer star는 이렇게 하면 이상하구요. 이게 아니고 무슨 뜻이다? 그래서 내가 연습하는데 연습하는 이유죠.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하여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해서 뭐한다? 연습한다. 그래서 똑같은 to be a soccer star인데 아까는 축구 스타가 되는 것을 원한다가 어울리지만 이번에는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하여 뭐한다? 연습한다가 좀 더 어울리는 뜻이 되는 거죠. 그때그때 뜻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녀석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만나볼까요? I want a chance to be a soccer star. I want 나는 원한다 A chance 하면 기회에요. 기회 나는 기회를 원하네요. 기회를 갖고 싶다는 얘기죠. Chance 하면 기회죠. 근데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를 원하느냐? 이번에는 이 뜻이 어울리죠. 나는 원하는데 기회를 원해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한 기회를 원한다. 이번에는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하니 어울리죠. 자 영어에서 이거 어떤 시 덩어리인데요. 어떤 시가 영어에서 길어지면 우리말하고 다르게 뒤로 가요. 뒤에서 앞의 기회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어요. 이게 이건데 이게 이거고요. 우리말하고 영어와 순서가 좀 달라 보이죠.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이런 문장 만나볼까요? I'm happy to be a soccer star. I'm happy의 뜻은 나는 행복하다죠. happy 그 다음에 to be a soccer star. 이 중에서 나는 행복하다 라는 말 뒤에 와서 어울리는 건 요게 제일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번에는 to be a soccer star가 축구 스타가 되어서 행복하다. 그래서 똑같은 to be a soccer star인데 똑같이 생긴 to be a soccer star인데 뭐뭐 하는 것이 어울릴 때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 연습한다가 어울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한 기회 이런 말이 어울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축구 스타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게 어울릴 때도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to be a soccer star가 각각 문장에서 누가다 부분과 어울리는 나는 행복하다 축구 스타가 되는 것 아니죠. 축구 스타가 되어서 누가다 부분에 어울리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to 뒤에 하다시가 온 걸 보고 뜻이 정해지지 않은 의미의 덩어리라는 뜻으로 to 부정사 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go there는 go가 가다고 there가 거기니까 거기에 가다라는 뜻이죠. 그쵸? to go there가 가질 수 있는 4가지 뜻은 뭐다? 거기에 가는 것 그 다음에 뭐? 거기에 가기 위하여 그 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한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이 4가지 뜻 중에 하나로 문장 속에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가는 게 좋아 누가다 I가 like한다 무엇을 to go there 하는 것을 그래서 to go there가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죠. I like 난 좋아해 무엇을 좋아하는데 to go there 하는 것을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을 거기에 가는 것 이란 말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to go there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what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이거 하다시 do 들어있는 거죠. to가 앞으로 나오고 to가 I 앞으로 나왔고 근데 이제 너한테 물어야 되니까 I는 I는 U로 바꿔서 너 뭐 좋아해 what do you like I like to go there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버스 거기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스를 뭐 한다 탄다 take the bus 가 버스를 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I take the bus 그 다음에 거기에 가기 위하여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take the bus 난 버스 타요 왜 to go there 하기 위하여 거기에 가기 위하여 no 오케이 거기에 가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그럼 이런 표현은 it's time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s time to go there 거기 갈 시간이야 이런 뜻이죠. 이번에 to go there 는 거기에 가기 위한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나는 거기에 가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I'm happy where to go there 해서 이번에는 거기에 가서 똑같은 to go there 인데 똑같은 to go there 인데 똑같은 to go there 인데 어떨 때는 거기에 가는 것 왜냐하면 나는 좋아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거기에 가기 위하여 좋아한다 는 아니겠죠. 거기에 가는 것이 좋아 그 다음에 똑같은 to go there 이번에는 I take the bus 내가 버스 탄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내가 버스 타는 이유를 얘기하는 말로 어울리겠죠. 가기 위하여 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to go there 인데 it's time 뒤에 왔으니까 시간이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거기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그 다음에 똑같은 to go there 인데 I'm happy 뒤에 왔으니까 거기에 가서 행복하다 가 어울리겠죠. 자 그럼 묻고 답하기 연습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탐이 탐와치스 TV가 탐이 시청한다 탐이 본다 TV를 인데 TV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무엇을 시청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TV는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지금 TV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얘는 무엇이란 TV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요 what 그 다음에 탐이 시청한다 탐와치스 탐이 시청한다 탐와치스 탐이 시청하니 묻는 말로 바뀌고 있죠 그럼 이 속에 들어 있던 도즈를 밖으로 꺼내서 도즈 탐 왓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what 도즈 탐와치 탐이 뭘 보니 오케이 그 다음에 A lot of soccer stars are on TV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다 어디에 TV에 TV에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많은 축구 선수들이 있습니까 TV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번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많은 축구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on TV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 다음에 a lot of soccer stars 는 앞만 길어봤자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죠 여러 명이니까 데이로 바꿨을 수 있고 자 그들이 있다는 데이 안 돼 묻고 싶어야 되니까 are they 하면 될 거고 그럼 데이를 원래대로 요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데이가 뭐 대신 왔으니까 a lot of soccer stars 대신 왔죠 이게 앞만 길어봤자 데이로 바뀐 거니까 원래대로 이제 a lot of soccer stars 이게 많은 축구 선수들이 데이니까 이 데이를 요걸로 원래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이렇게 하면 많은 축구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게 되는 거겠죠 많은 축구 선수들 앞만 길어봤자 그들 그래서 그 사람들 어디 있어 where are they 그쵸 요렇게 하면 이게 여러 명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ere are they 인데 그들이 아니고 많은 축구 선수들이니까 얘도 똑같이 a lot of soccer stars 바꿔두면 where are a lot of soccer stars 이렇게 하면 많은 축구 선수들이 어디 있는지 묻는 게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nts to be a soccer star 그는 원한다 축구 선수 되는 것 축구 스타가 되는 것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자 축구 스타만 대답 듣고 싶네요 요것만 대답 듣고 싶다 a soccer star 축구 스타 축구 스타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는 무엇이 되는 것을 원합니까 되겠죠 그러면 a soccer star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이 what이 되어서 제일 앞으로 왔고요 그는 원한다가 he wants 그는 원하니 does he want 하고 남아있는 거 to be 요것만 궁금했잖아요 그쵸 요것만 궁금해서 what이 됐고 남아있는 여기에 있던 도즈가 앞으로 나가서 묻는 말 does he want what does he want to be 하면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말이죠 what does he want to be 그는 뭐가 무엇을 대고 싶어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very hard 에서 very hard 란 대답 듣고 싶어요 매우 어려워요 이러고 있죠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묻는 말은 그것은 어떤니 라고 묻겠죠 very hard 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매우 어려운 그래서 어떤 이 영어로 뭐였어요 어떤 how 였죠 그래서 very hard 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거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is it 하면 되겠죠 how is it 그거 어때 이 말이죠 how is it 그거 어때 오케이 이게 어떤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매우 어려운 how에 대한 대답이 뭐다 very hard 어떤 매우 어려운 how is it 하니까 묻는 말 됐고 is it 을 it is 로 바꾸면 대답하는 말이 되겠죠 how is it 그거 어때 it is very hard 그거 매우 어려워 오케이 그 다음에 he likes to play soccer 그럼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해서 축구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축구하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가 될 거고요 그러면 to play soccer 난 대답 듣고 싶으면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es he like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does he like 그래서 he likes 그가 좋아한다 does he like 그가 좋아하니 to play soccer 축구하는 것이니까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does he like he likes to play soccer 오케이 그 다음에 he dribbles the ball well 그래서 잘 이란 대답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그는 그 공을 잘 이란 말은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는 공을 어떻게 몰고 다니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그 다음에 이게 이제 how가 됐죠 잘 이 어떻게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에서는 제일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여기 있던 does도 앞으로 나갈 거고요 how does he dribble the ball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how does he dribble the ball 그 다음에 he kicks the ball hard 그가 공을 세게 찬다 세게 라는 말도 똑같이 어떻게 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hard도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how 하고 그가 찬다 he kicks 그가 찬니 does he kick the ball how does he kick the ball 공 어떻게 차 how does he kick the ball 어떻게 세게 그가 찬니 does he kick 그가 찬다 he kicks how does he kick the ball 공 어떻게 차 오케이 그 다음에 he only plays in his yard 는 그는 오직 플레이한다 그가 그의 마당에서 뭐요 그의 마당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in his yard 는 where 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그가 오직 플레이 하니 여기 있던 does가 앞으로 하다시 속에 있던 does가 앞으로 나가겠죠 where does he only play where does he only play 그래서 어디에서 했더니 그가 오직 플레이한다 he only plays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앞으로 보내서 does he only play where does he only play 어디에서만 플레이 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네요 자 그렇게 해서 자세히 살펴보았 고요 문제 프리 오케이 그래서 a soccer star 는 이 사람이 사컬스타 한쪽 번쩍번쩍 빛도 나네요 아무래도 호나우두 같은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하는건 공을 몰고 하고 있죠 드리블어버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득점한거죠 스콜어버리 득점한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공을 차고 이쪽 킥어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read&chue the best title is 가장 좋은 제목은 Tom wants to be a soccer star 그죠 Tom은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거지 movie star 영화배우가 되고 싶은거 아니죠 맞으면 T 틀리면 F하기 Tom likes to play soccer Tom은 축구하는걸 좋아 하죠 Tom scores a ball Tom이 득점한다 4 times 4 times의 뜻은 4시간이 아니구요 4번이란 뜻이야 Tom이 4번이나 득점합니까 아니죠 한번도 득점 못했죠 In the picture 그림 속에서 Tom has a ball Tom은 공을 가지고 있지 Tom has a camera 카메라를 갖고 있진 않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겠구요 오케이 그래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거는 두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두개로 나눠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